비하인드 비하인드 우선은 이거 녹음하는 날 진짜 비가 많이 내렸었어요 그날 소희랑 저랑 계속 비 내리니까 파전 먹고 싶다 파전 먹고 싶다 입에 달고 사왔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희 회사 녹음실이 아니라 다른 외부 녹음실을 가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로 본부장님도 오시고 회사 직원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ANR팀 실장님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비 오니까 파전이죠 나랑 실장님이랑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실장님이 본부장님 오실 거야 근데 파전이랑 같이 오실 거야 이래서 에? 무슨 소리예요? 이랬는데 진짜 배달이 온 거예요 본부장님이랑 같이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본부장님이 오시기 전에 실장님이랑 전화를 하다가 윤경이가 파전 먹고 싶대요 라고 말을 해가지고 장롤을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녹음하다가 갑자기 파전을 먹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맛있게 먹고 열심히 녹음도 하고 영상 촬영도 했다 그날에 진짜 TMI? 아 그래서 딱 그거 보자마자 실장님 이거 실장님 드시고 싶었는데 큰 그림이죠 그랬더니 야 이렇게 안 한 거야 하셔가지고 아 오케이 했었죠 너무 잘 모르겠어 또 바랍니다 하이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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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